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전선은 그래도 이번주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시작이 저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만 확실히 우리한테 가격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구간은 충분히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어디서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여줬고 역시나 우리가 두 눈 뜨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오버레일이죠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공통점보다 개인들은 다 매도만 했다 결국 이 심리가 뭐죠? 저점 깨지니까 다 냅다 던지는거에요 저점 깨지 끝났다 반도체가 날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난 무얼을 하고 있는 것인가 2차전지도 날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난 무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겠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죠 반도체를 보고 2차전지를 보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냈고 그 외에 에이 저거 가다가 말겠지 에이 뭐 또 다른게 가겠지 하면서 혼자 시장은 전혀 그렇게 시장은 그렇다고 말을 해주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주식이란게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구간에서 버티네 야 좋다 시세 잘 안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깨주고 가야되요 깨주고 그래야 요번주처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결국 저점 깨지니까 왜요 저점 깨고 나서부터 바로 뭐에요 저점 깨지고 나서부터 바로 개인들 매도 나오죠 이 흐름이 한두 번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다 한두 번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꼭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에이 뭐 한번 그러겠어 다른 종목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시면서 아 진짠가 아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또 찾아봐야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은 또 어 뭐죠 공부일 수도 있고 그죠 다 좋은 공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한전선을 통해서 불안했던 여러분들의 심리 아 내가 물론 지금 매도하면 당연히 손실이니까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예 분명 계실 겁니다 그치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사람들이 개인 투자 일반적으로 즉 주가 상승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흐름을 공통적으로 보이는지 이번 주를 여러분들은 꼭 나중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결국 공포가 극대화 되고 이런 추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차트가 1차적이잖아요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니까 이렇게 될 때 개인들은 보통 이렇게 다 매도를 하면서 이런 심리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은 또 경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보여드렸던 이제 해상풍력 관련한 이제 뭐 러브콜들 직접적으로 수치화가 되거나 직접적으로 누가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없죠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계속적으로 쑤셔주는 데는 있다 좋게 말해서 이제 쑤셔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쑤셔주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한다 정도 딱 그 정도로 또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슈를 봐야죠 결국 해상풍력이라던지 친환경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는지 부각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럼 도대체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면 뭐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 내 종목은 부각이 안 되네 에이 똥 같은 시장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내 종목은 부각이 안 되네 그럼 도대체 뭐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거기서 물반 고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내가 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결국 얼마 오늘 종가가 13,950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기 어려운 가격이에요 이 밑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언제 맨 언제 도대체 언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없지 않나 아무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어 개인들은 확실히 이런 구간에 오니까 지루함을 못 견디거나 아니면은 아 좀 위험하다 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구나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이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결국 외국인놈들이구나 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한 주 정말 또 수고 많으셨고 또 주식시장은 또 열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열려요 네 저희 이번 주에도 주도주 매매 다섯 종목 추천드려서 다섯 종목 모두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준비해 가지고 다음 주가 아니죠 또 오늘부터 또 어 다음 주 시작 전까지 또 잘 준비해 가지고 좋은 종목들 또 여러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대한전세 영상 댓글에 이렇게 초록 그 파란색 링크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거 1분도 안 걸리고 30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다섯 종목 수익 내야 되는 상황 내 거다 라고 했을 때 1분 투자는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씩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